수능 성적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영상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수능을 우리가 본지는 좀 됐지만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 1년의 수능 레이스가 마무리가 되는 딱 그 순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어쨌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했고 성적표까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했고 고생 많았고 진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성적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찍었던 게 맞았는가 밀렸은 게 아닐까 걱정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확정이 되었죠 어쨌든 수능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이 수능 시험 같은 이 경쟁에서의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해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 지금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분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니까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도 남아있고 우리가 제6의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서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? 그래서 또 누군가는 또 거기에서 또 역전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매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그치?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?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 발표 나고 또 전화로 합격자 발표 막 돌리는 그 순간까지 진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입학식 하기 그 직전까지는 어쨌든 입시 그 1년 동안이 이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음 수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2026학년도 수능 그게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아 내가 대학을 가긴 가는데 뭐 반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고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목표하는 바가 더 높으니까 더 위를 향해서 가고 싶다 해서 재도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각자 일단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된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 나 무조건 그냥 수능 다시 볼 거니까 뭐 당장 시작할 거야 이렇게 뭐 결정해서 벌써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될 거란 말이지 그 고민이 될 때는 말이야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장 뭐 내일 모레 또 다음 수능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 그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동안 뭐 내가 아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었다 근데 아직 수능 끝나고 못 먹었어 하는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진짜 뭐 원없이 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날씨 춥긴 하지만 좀 따뜻하게 있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는다던가 뭐 가까운 데든 먼 데든 뭐 여행을 간다던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본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수능이 원하지 않는 결과라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눈치도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막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해주고 잘한 부분에서 칭찬해주고 좀 토닥토닥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일단은 좀 가지라는 거지 진짜 잠을 많이 못 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없이 좀 잠도 자고 물론 수능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했을 거 같아 그래서 요새 뭐 상담 오는 거 보면 진짜 뭐 놀다가 지쳤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막 급발진하듯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거나 지금의 어떤 그 기분에 휘둘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뭐 그게 짧으면 며칠일 수도 있어요 뭐 며칠 동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뭐 한 달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또 대부분의 N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원서 쓰고 이러다 보면 다시 시작하더라도 2월 이후에 시작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이거지 충분히 그 마음의 좀 안정을 좀 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그러다가 아 그래 뭐 다시 해볼까 라던가 아니면 이걸 진짜 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한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이 될 때 이제 그때 뭐 차근차근 뭐 내년 커리큘럼도 한번 찾아본다던가 혹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던가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지금 우선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챙기는 거 스스로를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추스리고 나면 때가 올 거예요 이제 하지 말래도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거든 아무리 옆에서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아 이제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지금은 나 스스로나 뭐 주변에서도 야 너 무조건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아니야 나는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할래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이제 그때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혹시라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지금 뭐 Q&A에서도 상담 이벤트하고 있고 내가 직접 답변도 달아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로서 혹은 뭐 인생의 선배로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어 나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답변을 뭐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하던 대로 나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도 지금 되게 마음이 좀 무겁죠 항상 이 시기가 되면 뭐 수능 전에도 무겁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특히 이렇게 성적표 나오고 또 원서 접수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고민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뭐 내년에도 계속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또 메가스터디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수학 강사로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캐스트 뭐 요정도로 마치고 요새 날씨도 좀 많이 추워지고 그런데 또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뭐 나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 또 수험생활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기들을 겪다 보면 뭐 주변의 이제 관계 뭐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잘 추스리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잘 추스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 행복하자고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 2024년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끝이 나지만 내년엔 또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가 어땠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내년에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또 걸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과정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행복하게 남은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캐스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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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